안녕하세요. 소흐입니다. 제가 오늘 오랜만에 왕스토치에서 그레이트 비프가 먹고 싶어서 사왔거든요? 아침에 단거랑 식었었어요. 몸이 안 좋아서 사왔는데 왕스토치 좋은게 로테리아는 치즈스틱 200원 더 받고 메뉴 바꿀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할라피뇨 너겟? 바꾸는데 공차더라구요? 4개밖에 안들었는데 감자튀김 할 것 같나? 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또 궁금해하고 왜 참죠? 요거 몰래 사왔구요. 그리고 잘못 눌렀나봐. 난 분명 콜라를 시켰는데 꿀주자? 이런게 온거에요. 레몬에이래? 어이가 없어가지고 난 분명 콜라 시켰는데 왜 이게 오냐 했더니 내가 키즈크로 잘못 눌렀나봐. 난 분명 콜라 눌렀나봐. 몸이 안 좋아서 잘못 눌렀나봐요. 밥 베이크파이 하느라 허니 머스타드 소스 일단 처음 먹어봐서 이거 먹어보고 말씀을 좀 드려보려구요. 먹어보자. 응. 하얀 크기 귀찮아. 먹고 나서 바로 얘기해드릴게요. 뿌임 뿌어져. 안 뿌어져. 됐다. 맘 뜯었어. 머스타드 쭉 짜서. 아 다리 아파. 제일 맛있는 거. 제일 맛있는 거. 식어서. 음. 식었지만. 맛있어. 근데 딱히 매운맛도 안나. 냄새가 조금 나네. 엘라핀온 냄새. 맛있어. 튀김 순살. 튀김이기라기보다는. 완전 순살 닭고기. 약간 튀김 옷만 입힌 느낌. 맛있는데. 요게 타기 잘했다. 요게 강추요. 먹어보니. 맛있네. 음. 좋아. 이거부터 먹읍시다. 배고파요. 저는 다섯 조각인데. 네 조각일 수 있었는데. 아닌가. 내가 맛있게 먹으려고. 몇 개인지 모르는건가. 살게 더 들어있는 느낌. 뭐 이젠도 게이드리고. 아니면 많은거지. 맛있어요. 그쵸. 맘스터치라 햄버거.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네요. 그쵸. 약간 놀려있는데도. 그리드비프라이즈. 고기. 볼판에 구운. 비프 맛인건가. 마셔봤는데. 진하고. 레버네이드에다가. 약간 꿍꿍한 맛이에요. 음료는. 맛있었어. 탄산 느낌도 나서. 콜라 안하기도 잘한 것 같긴 한데. 추가욕으로 붙어서. 좀 아쉬워요. 일부러 선택한게 아니기 때문에. 너무 아쉬운거고. 추가하고 드실분은. 드세요. 근데 저 웬만한 콜라를 먹을 것 같은데. 몸에 안좋아서 다행히. 다행히. 한거일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콜라를 먹고싶었기 때문에. 뭔가 전 아쉽습니다. 그래도 맛은 있어요. 확실히 이제. 맛으로 선택하실거면. 드셔도 돼요. 레버네이드. 맛있습니다. 이거 먹어볼게요. 아. 음. 치즈아. 양상수.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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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어도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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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좀 먹을게요. 맛있다. 감사합니다. 첫 남은거. 새로 뿌렸어. 로테리아. 그렇죠. 그리고 비프가 좀 짜요. 뭐냐. 패티가. 근데. 양상추가 많아서 잡아줘. 난 좀 짜서 양상추 다 먹고 그랬어. 양파랑 같이 남은거 먹으면 돼. 맛있다. 네. 네.